오늘 9월 13일 인천글로벌 캠퍼스에서 12시부터 5시까지 RGC 체육관에서 2023년 RGC 캐리어 회열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당 행사는 인천글로벌 캠퍼스 내에 존재하는 4개의 대학이 모두 주관하고, 학생 모집에 관심이 있는 30여개의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본 행사는 12시 인천글로벌 캠퍼스 재단 대표이사 및 각 학교의 대표이사의 개화식으로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양한 기업과 단체로 부스가 구성되었고, 해당 부스에서는 이력서 클리닉, 회사 설명회, 입사 지원을 위한 전문 얼굴 사진 촬영, 그리고 퍼스널 컬러, 이미지 컨설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개최된 제1회 RGC 진로 방란회에는 5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진로 선택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받아 다수의 학생들의 인턴십과 취업 기회가 이어졌었습니다. 비록 팬데믹 이후로 해당 행사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았지만, 2023년 현재 RGC 진로 방란회는 RGC 캐리어 페어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커리어 행사인 만큼 RGC 캐리어 페어에서 모두가 직업 선택권을 탐색하고, 직업 여행을 위한 다음 단계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커리어 행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IBS 민다인입니다.